안녕하세요 라이온 그리고 미래 라이온 이번에 저희가 인스틱트 파트 1 앨범으로 컴백을 했고요 라이온은 또 저희 올리온 오브의 팬분들이시잖아요 또 저희는 본능적으로 라이온에게 끌리고 있는 라이온의 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매번 라이온들에게 저희가 좋은 음악과 항상 멋진 퍼포먼스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 타이틀곡 리비더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공백기 동안 저희 모두가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음악적인 부분과 퍼포먼스 부분 그리고 비주얼적인 부분까지도 정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유정씨가 생각나는데 저랑 생각했는데 아쉽네요 계속 보니까 뭔가 섹시하면서도 그런 퓨어함이 공존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멤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표정 연기를 굉장히 많이 잃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가 저라고요?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인 짱! 정말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희도 정말 너무 놀랐고요 저희가 이번에 또 본능 인간 충동에 대한 테마로 이제 무대를 연출하다 보니까 또 그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완성을 시키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데뷔 초부터 음악에서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점에 조금 집중을 하셔서 들으시면 아 이게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또 재미를 정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안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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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팀 내에서도 안무를 담당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초안을 작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회사와 안무팀 선생님의 이제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발전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초안 작업을 했을 때만 해도 조금 더 약간 파워풀하고 좀 강렬한 섹시의 느낌이었으면은 거기에 좀 더 퓨어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추가가 될 것 같아서 지금의 이렇게 루 비도 안무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멤버들 각자 몸이 살짝 보여지는 시스루 의상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오 부끄럽네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본능에 춘실해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아드레날린이 계속 쎈으면서 계속 열정적으로 뭔가 이번 리뷰도를 곡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리뷰도는 너무 많은 공부가 됐던 곡인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 앨범을 작업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앨범을 많이 기대해 주신다면 저희가 좋은 곡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베를린 기반의 테크노가 생각이 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또 EDM과 힙합적인 요소를 결합해서 비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멜로디 같은 부분에는 조금 더 R&B 같은 부분을 넣고 올려놓은 반의 색깔을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했고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표현이 된 것 같아서 결국은 해서 지금 좀 뿌듯하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운을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데뷔 때부터 이제 어떤 형식의 엄메이지 않고 올리언우브만의 음악을 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점선 면 시리즈를 이어온 세계관과 미술사적 스토리텔링이 또 저의 음악만의 재미요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많은 예술가 분들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에 대해서 많이 묘사를 하고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저희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을 음악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술이냐 이것이 대설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런 금기를 깨끗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올려놓을만의 그런 음악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듣자마자 운동은 무조건 해야겠네 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안무를 준비하면서 재미있었던 점은 처음으로 저희가 소품을 활용해서 퍼포먼스를 준비하다 보니까 멤버들마다 제스처를 끈을 통해서 표현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멤버들의 지금까지 색다른 제스처를 볼 수 있어서 좀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Q. 아플리스토리의 제스처를 위한 제스처를 위한 제스처를 위한 제스처를 위한 제스처를 위한 제스처를? 저희가 아무래도 운동 할 때는 등, 가슴, 팔, 전신 모든 운동을 했지만 아무래도 복근 운동에 그렇죠. 제가 수자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다 알겠지만 제가 멤버들 사이에서 아기베레 집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복부에 지방이 훨씬 많았겠는데 많이 껴있었잖아요. 그래서 복근 운동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운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랑 귀여운 게 아쉽다. 저는 이제 멤버들과 다이어트 걱정 없이 여러 가지를 시켜서 많은 걸 먹고 싶어요. 지금 약간 당장 생각나는 거는 대창이랑 곱창을 와! 짜장면! 짜장면! 통으로 안 짜고? 통곱창! 안 돼요. 안 됩니다. 통이면 어떻게 먹어, 이렇게? 그냥 먹어요. 리뷰도를 처음 듣고요. 변화가 필요하다 하고 또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변화를 주었다기보다 약간 이 머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능 쪽, 본능 쪽.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음악기랑도 잘 어울리고 준지랑도 잘 어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어떤 것을 상상하셔도 그 이상이지 않을까 다음엔 제가 한번 얘기해 봅니다. 맞습니다. 상상은 높게. 맞습니다. 본능 쪽으로 식탐에 비유하자면 네.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게 되면 계속 생각나잖아요. 아, 그죠, 그죠, 그죠. 또 먹고 싶고 네, 그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아, 그죠, 그죠, 그죠. 그런 팀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어떤 컨셉이나 노래를 들었을 때 어? 이거 올리오는 노래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의 뭔가 색깔이나 저희의 곡이 뭔가 인상 깊게 남을 수 있는 팀이 되는 팀입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골. 와, 꼭 이루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아닐 텐데 그렇죠. 너무 많죠. 맞습니다. 아, 뭐가 있을까요? 호호. 난, 예. 저는, 예. 뭐, 솔직히 예전부터 제가 하고 싶, 하던 말 있잖아요. 그거요? 바로 그거죠. 바로 그겁니까? 그냥 제가 그냥 데뷔 전부터 네. 빌보드에서 하고 싶었어요. 빌보드에서 빌보드에서 저희의 올려오는 음악 음악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저희가 이제 이 대중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좀 기여를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뭐 꿈은 그냥 자체가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저희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네, 네. 네. 그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발전하는 모습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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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음악적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죠. 이번 작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이 맞아요. 큰 힘이 됐죠. 맞아요. 멤버 모두가 다 같이 성장했죠. 네, 맞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타이틀곡 리뷰도 외에도 수록곡들 되게 좋은 거 많으니까 많이 들어봐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이온 분들 항상 곁에 계셔서 너무 고맙고 보고 싶고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신 질문들에 대답하고 다양하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온리언어보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자체를 가장 두 weed라고 생각합니다. COMM Size 그리고 저는 같은 세상 안에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아티스트가 그룹 그리고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어허어 mural 다들 이렇게 지내던 places 오오오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